아, 생일 축하했어요 뭐야? 아! 생일 축하했어요 생일 축하했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축하해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받았죠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 축하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더쇼에서 제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더쇼 아니야, 쇼채 아, 쇼채 그냥 딱 쇼참해서 12시 딱 됐는데 예나 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제 생일을 축하... 아니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축하해 주셨어요 아 줬어요 내가 샵에서 먼저 생일 축하한다 했어 안 했어? 했어요 야 솔직히 12시에 축하해준 사람 양예나 밖에 없어 미안해 너무 피곤했어 진짜 언니만 피곤해? 난 진짜 나 10시에 잡고 들었어 10시에 미안한데 내 생일에 12시에 축하해준 사람 반한 명도 없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침에 선물을 바리바리로 사들고 가서 선물을... 오늘 뭐 줬어요? 어 나 여러가지 선물을 줬지 책도 선물해줬고 책이랑 디퓨저랑 딸기랑 선물해줬어 근데 나는 다음날 일부러 생일 축하해 하려고 그랬지 어차피 다음날 보니까요 어 보니까 다음날 샵에서 보니까 직접 이제 얼굴보고 화이좀한테 좋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그랬지 지금 저렇게 뭐... 조금 서운했네 아 너무… 쓰읍 네 ków 주님 주님 주님